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딜렘마 딜렘마가 뭡니까 뭔가 혼돈스럽고 뭔가 갈등을 일으키 하는 뭔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 딜렘마가 뭐냐면 정책을 급선에 한 뭐가 있죠 그게 왜 위험 신호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볼까요 첫번째 실력 위주의 구성을 한다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지역 안배 없다 여기 있죠 성별 분배 안한다 지역 분배 안한다 출신 학교 분배 안한다 그러면 요 세가지를 안하면 실력 위주로 무조건 간다 여자든 남자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대학이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튼 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이랬습니다 이게 굳건했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 기자의 한 질문에 급전회를 합니다 그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전진만 하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갑자기 기자의 한 질문에 뭔가 확 깨달았다 뭔가 충격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 한 기자가 왜 여성들을 강요해서 배제시켰느냐 라는 질문을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급포기를 했죠 뭐를요 성별 분배 안한다 포기 지역 분배 안한다 포기 출신 학교 분배 안한다 포기 했습니다 물론 이건 아니겠죠 실력 위주로 하겠다는 기주가 지금 급선에 됐습니다 그러면 위험신호죠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뭘까요 여기 볼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시절에 모의 재판을 냈는데 거기서 무기 진역을 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력 위주로 하겠다 확고한 뭔가 철학이 있었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 진역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급 도망갔다 이거야 그러면 실력 위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이 갑자기 한 기자의 질문 때문에 급 포기하고 선회하는 그 성격이 여기도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무기 진역 때렸을 때는 뭐예요 중재인이다 이거야 그런데 갑자기 당선되니까 그 당당하던 그의 모습이 어디였나 급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급 포기나 급 도망간 거나 비슷한 어떤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왜 대통령이 이렇게 철학이 급선회하고 뭔가 급불의 끼를 잡는 이런 충격이 오면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은 이것이 위험신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부인의 호칭에 관해서 요새 언론에는 옛날 대통령의 부인과 다르게 호칭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죠 그러면 여기서 호칭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철학이 중요한지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위험신호인지 여러분이 그걸 잘 캐쳐야 됩니다 자 볼까요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뭐라 부릅니까 지금 뉴스에서도 영부인이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여사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그러면 전 대통령의 부인들도 여사라고 부를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이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이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여사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여기서 영을 따서 영부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장님의 부인은 회장님의 사모님 부인이죠 그리고 선생님의 부인은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직급에 따라서 부인의 어떤 호칭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본인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부인은 여사입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라면 그와 함께 사는 여사는 뭡니까 영부인이죠 그러면 왜 여사와 영부인 이런 호칭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를 볼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감정구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은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결과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전직 대통령 부인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이렇게 달리 부르면 괜히 불필요한 감정구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 내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정 엉뚱한 데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퍼스트독 애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군대도 안 갔다 왔지만 애기도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게 검사직 밖에 없습니다 군복무도 안 하셨고 또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자녀도 없으십니다 그럼 애국활동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 빈 공간을 때우기 위해서 애완견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물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족이 천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달라졌죠 옛날과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 그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좋다는 것이 더 큽니다 하지만 본연의 의도한 방향이 아닌 내가 권위를 내려놓겠다 이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국정운영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대통령의 결단 어떤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김건희 부인에 대한 호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사가 아니라 뭐가 맞습니까? 영부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전직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 현직 대통령 부인을 여사그라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불러왔다고 하면 거기에는 좀 안정감이 있죠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감정의 구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영부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 시국이 어때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험 시국입니다 뭐예요? 전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감지하셨죠 그러면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 묶음 묶여 있는데 지금 미국과 같이 한미일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요선 그 다음에 중국 포위 전략 그러면서 이것을 확대해서 나토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시 대비를 하는 건데 이렇게 위험 시기에 봐요 인사를 할 때 본인의 굳건한 철학처럼 보였던 성별 분배 지역 분배 출신학교 분배 안 하고 무조건 실력 위주로 구성하겠다 이 확고한 철학이 갑자기 인사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뀐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자의 질문이 뭐라고요? 지금 현 시국이 어때요? 비상 시국입니다 그래서 비상 시국을 대비한 뭐를 해야 된다?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시 때 남녀분배가 아니라 전시 때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가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아니면 그런 비상 시국에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누구를? 실력자를 기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 질문에 그 철학이 한 번에 팍 무너진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철학의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국가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다 왜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철학이 확고하지 않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았는데 전진전진 밀어붙여 하던 그 철학이 이렇게 어떤 한 계기가 되면 확 무너진다? 여기서도 나타났죠 이건 위험하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런게 아니라 이 질문 때문에 내가 뭔가 충격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실력 위주로 그다음에 비상 시국 위험 시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 물론 일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한 기자의 질문 때문에 여성 장관을 기용한다? 본인이 그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질문에 아직까지는 장관으로서 임명할 그 선에 도달한 여성들이 적다 그러면 이것을 고지곳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장관의 직급을 수행할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여자들은 그러면 이게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한 기자의 질문 때문에 팍 엎어버린다? 이것은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할 때 철학을 엿볼 수 있죠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대통령의 철학과 결단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위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그 리더가 철학이 불완전하다 뭔가 큰 충격이면 쉽게 깨질 수 있다 그러면 전시체대 이 위험시국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못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전 전망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비전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망하건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발로 뛰는 성과 이게 어떨까요?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분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고 달립시다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어떤 업무를 많이 줘도 그냥 노는 것 같이 쉽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발로 열심히 뛰지만은 한 가지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상력이라고 해요 이 구상력이 뭐냐면 이 구상력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어떤 부인이 있는데 애기가 있어요 애기의 우육병을 끓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빨래를 끓이고 있고 세탁기를 돌리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전화기가 울립니다 그와 동시에 초인증이 울립니다 이때 그 부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상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니까 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복잡한 업무 심오한 업무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구상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초인증이 울리고 빨래가 끓고 있고 우유병이 끓고 있고 애기가 울고 있고 빨래가 다 됐다고 신호를 합니다 그때 급하게 이것저것 잘못하다가 이것저것도 안 되면서 빨래 끓는 물에 데일 수도 있고 또 우유병을 잘못 물려갖고 애기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구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력이 높은 사람은 뭐예요? 조용하면서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도 매일 노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 가면 비다님 있죠? 그 다음에 담임 있죠? 그 다음에 부장이십니다 이 세 명을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그냥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비다님이면서 자기의 수업하는 것만 해도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바쁜데 늘 빈틈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한 배 더 많다고 치고 단임을 준다면 이 사람은 어때요? 더 버겁죠? 더 일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맡은 반에는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단임 업무를 단순하게 두 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단임 업무를 하면서 함께 부장 임무를 맡았다 그러면 행정의 책임이 있죠? 그러면 비단임보다 단임과 이 부장까지 맞는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세 배 힘들 거다 그러지만 이 구상력의 차이에 따라서 열 배 백 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발로 뛰는 이 성과가 아무리 보여도 성과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달려도 그 능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구상력의 차이예요 옛날 로마시대 백부장이 지금 핵물리학자를 못 당하죠? 그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전망은 발로 뛰는 성과 이상은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나가다가는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를 보고 뭔가 확 깨달으면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봐요 지구촌을 휘몰아치는 쓰나미 대쓰나미가 뭐예요? 대세죠? 이 대세는 어떤 감당할 능력이 조금 약한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호수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길을 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에 큰 재앙이 닥쳐서 지진이 일어나서 큰 쓰나미가 백미터는 피로 온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저수지나 땜 같고 감당이 안되죠? 그러면 거기에 삽과 가래로 그 쓰나미를 막을 수 있습니까? 포커레인이나 불두저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세를 감당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 쓰나미를 윈더 소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쓰나미 대세를 감당할 이런 윈더 소핑할 능력이 그렇게 많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쉬움이 뭐냐 이거야 봐요 여기 첫 번째 본인의 업무 철학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 요게 뭐예요? 요 반자죠 왜 반하는 인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뭡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본인이 지금 인사를 한 거 보면 이 반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반려견 얘기를 했지만 이 강아지는 뭡니까? 개는 충성의 표시죠 왜요?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은 자기 주인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떤 인간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국민에게 충성한다 국민은 사람 아닙니까? 암튼간에 요런 철학이 내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한테 반대하는 거나 내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나를 치는 사람을 어떻게 인용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니다 이거야 또 하나는 본인의 철학이 확고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떤 기자 질문에 한꺼번에 뭔가 충격을 느낀 것처럼 이런 충격이 오면은 급선회를 한다 이거야 이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처럼 그렇죠 무기징역 때려놓고 당당한 게 있지 왜 도망갑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어떤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의 업무 철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충자가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본인만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요 전직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정을 쳤죠 이것도 대통령을 친 거죠 핵심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청와대를 쳤죠 법무부 장관인 조국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하고 치열하게 싸웠죠 그 바람에 당선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그의 철학은 내가 보면 이중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그 다음에 발로 뛸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고요? 로마군처럼 방패와 장착을 들고 여럿이 군집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거야 다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흰머리가 나고 힘없이 보이는 그 늙은 박사가 핵물리학자다 그러면 백만대군 로마군이 달려들어도 핵단추 하나만 누르면 백만대군이 한꺼번에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이런 로마군단 같은 백부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하는 첫발을 보면 로마 백부장 역할을 하려고 해요 지금 남들과 만나고 이럴 때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정치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를 하면 실력 위주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자질문에 급선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보여주기입니다 인기몰이로 돌아가겠다 나도 정치에 굴복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군단 측 백부장 이것은 우리나라 동해직의 부활 대한민국의 부활 그 다음에 세계를 아우르는 패권국가로 가기에는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세번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죠 물론 데스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전시체제죠 제3차 대전이 가까이 오고 있죠 지금 봐요 인도 태평양 요 섬뿐만 아니라 나토까지 연결될려고 하죠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지금 확고한 뭔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맺고 있죠 사실적으로 그건 뭡니까 지금 국제사회 미국에서 요구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핵 포기를 해야 된다 이게 북한은 안 되죠 그러면 한반도에서 지금 3차 대전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전쟁터가 어디가 됩니까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이렇게 한 기자의 질문 때문에 본인의 철학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리고 그 철학이 확 바뀐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근본적으로 가난 구율할 구원자 공식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 시선과 인기도를 위해서 모션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구세주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고요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때요 이 가난 구원할 구원자 공식을 갖고 있어야지 만이 그 효과가 커지고 어때요 운때가 마저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난 구율할 단지 욕심이 좀 컸죠 그러면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대선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쳤다 지금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렇죠 한반도가 혼란시대 중심부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모여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철학이 누구 한 말에 흔들린다 아니 그전에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철학이 흔들리면 지금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전시를 대비해야 돼요 위험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가난을 구율해야 됩니다 정말 국민에게 시선이 갔다면 우리 잘 사는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작 힘 없고 가난하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런 형태 요것을 결론 내다 보니까 아 이분도 거기까지 가기 힘들겠구나 그리고 큰 쓰나미가 오는데 이것을 받아칠 또 이것을 함께 타고 나갈 그런 에너지는 졌다 자 여러분 저는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또 제 말에 동의 안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판단한 통찰력과 구상력으로 있는 그대로 현 정부에게 말했으니 그 말이 쓰다고 해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버릴 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긍하던 아니면 부정하던 그것은 여러분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건 제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